크으... 강한 여성? 이! 개꿀? 크으 개꿀 오케이 강한 여자 강한 여자 왜곡된 성역을 한번 해봅시다 왕... 엉덩이를 따끔하게 찢어주지 어차피 센터에 화력집중 될테니까 쉬프트로 받아줘야지 뭐야 화력집중 안하는데? 뭐야 에너지 안채어줬어 화력을 아예 안쓰는데 이 미친? 죽어영 이까지 밀었어 고마워 고마워 아 에너지 얼마 못채웠어 에너지를 채워줘 오케이 50채웠다 개꿀 트레이스 가까이 왔을때 에너지 채워야겠다 아 아 개꿀 에너지 채우기 아 에너지 홉스 개꿀 100% 좀있으면 궁찬다 야 개꿀 캬하 좋았어요 초스피드로 그냥 뚫어버리네 화물 루시오 혼자 밀고있어 붙어있어야겠다 나도 점수 얻어야지 야 애들 저기있는데? 야 뭐함 너 혼자 왜 갱판찍고다님 어 어 따였다 스나 우리팀 스나구나 다 따는데 어 잠깐만 이 써주러 가야겠다 어 윈사님 기다려요 이 써주러 가요 드림 아 나 에너지 떨어지기 시작한다 너무 빨리 해버려가지고 에너지가 너무 빨리 떨어져 싸우질 않아서 오 매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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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씨 아파 아 에너지 흡수 개꿀 못살렸다 이 써줬는데 못살렸어 ㅎㅎㅎㅎㅎ 으흐흐흐흐흐흐흐흫 ㅋㅋ 갑시다 헤너돈 50번 밖에 안 돼 빨리 화물이까지 밀어 어엇 뭐야? 이 못썼어 이 보자마자 이 눌렀는데 안써졌어 오 제냐 3 프리널널른다 남은 기빨을 넘어 와 너 한조 보이자마자 니한테 E 바로 걸었는데 안 걸렸어 아 루시오한테 E 못 걸어졌다 근데 두명한테 궁 빼가지고 E 이득 이득 어차피 한타임 기다렸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득이지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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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자리아 잡았어 힐 힐 후 한조야 빨려 들어가라 힐 오케이 개꿀 흐흫 안돼 리퍼 궁 조심 윈선실드가 다 씹었어 와 윈선실드 안에서 리퍼 궁 쳐가지고 다 씹혔어 나 죽을 줄 알았는데 딜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 곧보로 와 개 지린다 하하하 한조가 받았는데 명사수 명사수 이건 잘 맞췄다는 뜻이겠지 아 여기네 여기 아까전에 여기서 나오면 따고 헤드 또 헤드인가 또 좋아 아 근데 이거 솔직히 궁 있어가지고 이거는 궁 없을 때 이 정도였어야 오 이거까지면 아 할만하다 받을만하다 쓰읍 근데 딴 장면이 없었어가지고 이건 받을만하지 어 응 응 와우 그래 날 때려 일자로 걸어가고 있잖아 아 파라 프리딜 넣는거 보소 아 딜 하나도 없지 아 딜 하나도 없지 아 딜 하나도 없지 저거 바스튜온이 있어 아 앞에 바스튜온 있다고? 응 어디 옆에 들어갔잖아 저거 아 아 아 아 진짜네 자리가 너무 헤매가지고 저 딸타콤 없네 어? 다 쓰여놨다 이랬네 와 죽겠다 근데 아우 딜이 약하다 아 뭐야 이제 첫 번째 뚫기네 탱커가 나밖에 없어서 이건 힘든데 자리에 혼자면 세미 탱커나 정답 정보탐 개꿀 아 우리팀 흘러가 없구나 접 극혐이야 우리팀 아 우리팀 제발 아 2 써줄게 정보탐이다 아 아 에너지 아씨 뭐야 옆에 왔어 아 아돈빠가돈 찼어 우리팀 딜러 궁 하나라도 있나 아 정의가 빗발친다 아 위도어 아 아 와 우리팀 진짜 너무 차이 심하게 난다 아 아 조합 극혐이다 아 힐러가 없는게 말이래 탱커는 나 그래도 세미 탱커라도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나 그래도 세미 탱커라도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힐러는 있어야지 힐러는 있어야지 공 끊었어 오케이 오케이 개꿀 공룩을 반갑다 흘리게 뜨고 잘 보라고 배할 수 없는 시간 하하하하 나 디바 궁 날아가는거 보고 딱 날렸지 산저 궁 공룩 밀자 화물 화물 밀자 화물 화물에 아무도가 붙어있어 내가 화물에 붙어있어야겠다 방벽 쉬웠습니다 가세 전당이 저 부탐이다 공룩 스나다 스나 하하하 스나 포격 포격 아 이 딜 되게 크리다 오 에너지 흡수 개꿀 라인 나왔어 아 근데 라인 나왔어 이거 김 자면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와 이 사이로 날 죽였어? 아 대충 쐈는데 죽었네 흠 안 돼 우릴 아 오 오 뇌 왈 뇌 아 뇌 아 뇌 맥 그냥 죽어 할배야 에너지 흡수 좀 해줘 에너지 셔틀들아 에너지 흡수 좀 해줘라고 난전 난전 조심 매크리 온다 아파라 이케냐라 궁 찼다 궁 찼다 궁 찼어요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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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 자리야 헐레네 잡아야 제맛 궁 조심해 파라 오케이 뭐야 와 개의 캡파 아 갓조궁 아 초고의 영능은 진짜 개세다 포탑 포탑딜 미쳤다 내 의지는 꺾기자 매크리 매크리 오 개꿀 오 개꿀 강한 여성 이 개꿀 아 아 좋았어요 힐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지 라인하르트도 안 나왔잖아 늦게 뽑아가지고 뭘 안줘 와 진짜 개 나쁜 놈들 한 표만 더 주지 진짜 나쁜 놈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